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2021년도 제4회 이번에는 전기공사 기사 문제에요 전기공사 기사 자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3상 수직 배치인 선로에서 자 문제에서 뭐에요? 옵셋 우리가 옵셋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럼 옵셋을 주는 이유는 뭘까? 자 1번 같은 문제 있죠? 여기에 실제 그림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답을 암기로 해야겠지 암기 방법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옵셋을 둔 철탑 모양을 보면은 자 지금 화면에서요 왼쪽의 그림은 이건 철탑에서 옵셋을 두지 않은 상태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적절하게 옵셋을 둔 거죠 그래서 내가 옵셋을 왜 설치하느냐 그거 갖다 비교하기 위해서 옵셋을 두지 않은 송전철탑하고 옵셋을 갖다 적용한 송전철탑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한 번 자 왼편에 옵셋을 두지 않았을 때는 자 이게 A상 그 다음에 B상 C상 전선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겨울철에는요 겨울철에는 여기서 눈이 쌓일 거 아니에요 눈이 내려서 각 상마다 전선과 애자에 이렇게 눈이 쌓이겠죠 그죠? 겨울철에 특히 눈이 많은 지방은 이 철탑에 전선에 막 눈이 막 이렇게 쌓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겨울철에 이 빙설이 부착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겨울철을 하더라도 겨울철도 항상 추운 건 아니죠 겨울철인데 어느 날에는 이 영상으로 올라갈 때 있단 말이야 그럼 이 얼어붙은 눈이 녹아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전선에는 전류가 아이가 흐르잖아요 전류 아이가 흐르면 뭐가 많이 발생하죠? 열이 많이 발생해요 주울 열이 그러면 그 전류 때문에 생기는 열 때문에 눈이 녹아 그러면 갑작스럽게 어느 한 상에서 눈이 탈락되는 거죠 탈락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전선에 쌓였던 눈이 딱 떨어져 나가버리면 이 전선이 가볍다 보니까 딱 튀어 올라버려요 그럼 튀어 올리면 어떻게 돼요? 다른 상하고 접촉사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뭐요? 바로 이게 탈락사고예요 그래서 철탑 형태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얼어있던 빙설이 갑작스럽게 탈락되면서 A상과 B상 또는 B상과 C상 간의 선간 단락사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탑을 만들 때는 반드시 오른쪽 그림처럼 A상의 전선 배치하고 B상의 전선 배치하고 C상의 전선 배치를 이격거리를 두는 거죠 즉, 옵셋이란 건 바로 이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옵셋 간격이에요 그러면 옵셋 간격을 두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B상의 빙설이 탈락하더라도 B상의 전선이 튀어 올랐을 때 이만큼의 간격이 확보되니까 상간 단락을 피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번 문제의 답은 옵셋을 주는 이유는 상간 단락 방지 그 다음에 2번 문제는요 3상 변압계 단상 운전에 의한 소손 방지를 위한 목적 설치는 개정기는 뭐냐 지금 뭐요? 3상 변압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단상 운전이에요 3상인데 단상 운전하는 건 비정상적인 거죠 3상에서 단상이면 선 하나가 끊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관련된 그림을 보면 이런 개통에서 변압계 1차측은 델타 개선이고 2차측은 Y개선이죠 델타 개선, Y개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변압계에서 얘가 A상 그 다음에 얘가 B상 얘가 C상 전환이라고 했을 때 정상적이라면 A상, B상, C상 전환을 개통에다 공급을 해야겠는데 만약에 어느 임의의 상이 지금 C상에서 선이 끊어졌어요 선이 끊었을 때는 이건 뭐예요? 단선 사고가 난 거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선이 끊어지는 단선 사고를 그럼 이렇게 단선 사고 나면 이 C상에 전환이 공급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선이 끊었으니까 당연히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이 상태를 우리가 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상 한 상이 개통해서 작용을 못 한다 결상 사고예요 따라서 이때 설치하는 개전기는 뭐겠어요? 당연히 보기에서 결상 개전기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설치하는 개, 한 상이 개전기를 설치해 그런 배전기실에 이런 제작들은 하나님의 교육이 받으신 거에요 일단은 하나님의 교육이 가 곧ia